1년 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영상 찾아보니까 1년 넘었더라구요 제가 요즘 파운데이션 프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파데 프리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 수줍게 메이크업 준비해 봤습니다 저의 파데 프리 메이크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우선 얼굴을 가볍게 닦아주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집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 집이 아니구요 자 사실 2주 동안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가출을 했습니다 욕실 공사 때문에 지금 밖에 나와있구요 화장실을 쓸 수가 없어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밖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자 원래 좀 뭐가 고장 나고 낡고 그래도 에 그냥 써 이런 스타일인데 저희 욕실에 샤워기 물도 새고 변기가 안 내려가더라구요 저희 집에 변기가 많이 낡았어요 얼마 전에는 변기에 금이 가가지고 내 엉덩이가 그렇게 무거웠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욕실 공사를 하게 됐고 저희 집에 욕조가 없어서 이왕 하는 김에 욕조를 미니미니하게 만들어보자 해서 미니 욕조도 지금 만들게 됐습니다 자 입술이 사계절 내내 건조한 편이라 립밤을 먼저 발라놓고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사용할 제품 톤업 쿠션이구요 요거 광고 아닙니다 협찬 아니구요 제가 직접 샀습니다 에스쁘아 워터스플래시 톤업 쿠션이고 SPF 50 플러스 PA++++이라서 선크림 사용 안하고 이것만 발라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도트 모양으로 해서 선크림이랑 톤업이랑 섞여있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인스타로 리뷰해달라는 요청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써보고 간단하게 인스타에 리뷰할게요 라고 했는데 뭐 생각보다 좋은거에요 그래서 요거 좀 정착해가지고 안그래도 파데프리하는데 손으로 좀 바르기가 귀찮아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제품이 저한테 잘 맞아서 요즘 맨날맨날 쓰고 있습니다 선크림만 바르고 다녀도 되긴 한데 조금 커버력이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구요 근데 이 제품은 커버력이 막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그냥 보시는 것처럼 딱 톤업 정도 해주는 제품인데 그래도 톤 보정을 어느정도 해주다 보니까 커버력이 아예 없는 제품보다는 낫더라구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뾰루지가 한두개 나 있죠 근데 예전에는 뾰루지가 한개 나면 무조건 컨실러 써야되고 다 커버해야되고 그랬는데 아 요즘은 그래 사람이 어떻게 피부가 완벽할 수가 있겠어 그냥 있으면 있는대로 쓰는거고 물론 왕큰이다 그러면은 커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게 아니고 뭐 작게 한두개 나고 그러면 아 이제는 냅두자 싶더라구요 그리고 이 제품이 모공을 굉장히 잘 가려줍니다 이게 따로 모공프라이머를 안 써도 되더라구요 이게 모공프라이머랑 톤업크림이랑 같이 쓰면 엄청 밀리잖아요 그리고 처음 바르고 나서 완전 하얘지는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금방 자연스러워져요 그래서 그냥 바르고 나서 한 10분 15분 정도 지나면 톤 보정이 되어있더라구요 저는 복합성이라서 이렇게 두면 나중에 번들번들 해져요 그래서 파우더 처리를 해줄겁니다 파우더는 이 메이크업포에버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제가 평상시에 뭐 살까 말까 하거나 제품 리뷰할 때도 항상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T존이랑 볼쪽에 유분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이게 그냥 두면 난리가 납니다 제가 저번에도 어디 미팅 갔다가 까먹고 파우더를 안 했더니 완전 번들번들해져서 무슨 거울인 줄 알았어 파우더 처리를 안 하면 좀 묻어남이 있기 때문에 파우더 처리 해주시면 좀 묻어남도 적어지고 확실히 유지력이 좋아지더라구요 눈썹을 그려주겠습니다 이거는 바비브라운 제품이고 이것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메이크업을 왜 자주 찍지 않는지 제품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메이크업 제품을 자주 안 바꾸게 되고 그냥 쓰던 거 쓰게 되고 나한테 잘 맞는 제품을 찾기가 쉬워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나는 이런 게 안 맞아 이런 건 잘 맞아 이런 게 예전보다 유목민 생활을 하는 기간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것도 있었죠 어떤 메이크업이 유행하면 막 그 메이크업을 따라 해야 되고 그 메이크업에 필요한 제품들도 다 사야 되고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뭐 이런 메이크업이 유행이래 그러면 그래? 딱 봐도 내 스타일 아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좀 안 하게 되는? 그냥 구경만 하는? 그런 것도 많이 생겼죠 한 살씩 나이를 먹으면서 좋은 점이 이렇게 나만의 취향이 생긴다는 거? 나만의 가치관이 생기고 취향이 생기고 이런 게 참 좋은 거 같아요 막 헤매고 이런 게 많이 없어지고 남들 따라하고 이런 게 많이 없어지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하고 자기 확신이 나이가 들수록 생긴다는 게 장점이 아닐까 예전에는 제 영상에 그런 댓글도 많았어요 뭐 눈썹을 이렇게 그려라 저렇게 그려라 예전에는 그런 댓글들 다 신경 써가지고 막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요즘은 그냥 외모 지적이 있거나 뭐 이런저런 평가하는 댓글이 있어도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어쩌라고 뭐 어쩔 건데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그런 게 많이 생겼죠 눈썹 완성했습니다 어떤가요? 마음에 들어 컨투어링은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쉐이딩 모던 이것도 제가 너무 오랫동안 사용해가지고 모던 컬러가 나온 이후로는 계속 이걸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는 베네피트 제품을 주로 썼었는데 그게 저한테 살짝 노랗다고 해야 되나?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걸 못 쓰겠어요 제 피부톤에 딱 맞고 붉은기도 하나도 없고 저는 딱 윤곽선에만 컨투어링을 해주고 면은 잘 건드리지 않는 편이에요 제가 면을 건드리니까 되게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최대한 윤곽선만 컨투어링을 해주고 여기 코 라인 해주고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코가 동글동글하고 높은 편이 아니어서 코 라인을 신경 써서 컨투어링을 해주는 편이에요 제가 촬영할 때 메이크업도 컨투어링에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요 그 중에서도 이 코 라인에 신경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코가 좀 짧아요 옆에서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걸 대부분 컨투어링으로 해결하는 편이에요 인중도 만들어줍니다 전체적으로 여기가 밋밋해요 그래서 여기를 항상 좀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려고 하는 편이고 여기도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07번 밀크라떼고요 제가 데이지크 팔레트는 다 가지고 있어요 데이지크가 발색도 좋고 매일매일 부담없이 사용할 만한 색깔들이 많아서 좀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아이섀도우는 그냥 거울도 안 보고 그냥 슥슥 바릅니다 노룩 섀도우 노룩 화장 이게 에뛰드하우스 무슨 카페? 팔레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 길다란 거 근데 그거랑 이름도 비슷한데 색깔도 비슷해요 근데 발색이 더 좋아요 약간 상위 호환 느낌? 좀 매일매일 사용하기가 좋고 화장을 진하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연하게 그냥 슥슥 발라주고 끝내줄게요 그리고 제 얼굴이 위아래가 좀 더 길어요 그래서 균형을 좀 맞춰주려고 제가 눈 아래쪽에도 언더 섀도우를 해주는 편이에요 위쪽에만 해주면 위쪽으로 강도가 되니까 이게 더 길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도 살짝 해주는 편이에요 마스카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인조 속눈썹 쓴 지 되게 오래됐어요 물론 인조 속눈썹 쓰면 좀 더 인형처럼 아이돌처럼 화장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이돌도 아니고 저는 배우도 아니고 약간 부지 써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인조 속눈썹 풀이나 이런 게 눈에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원래 인조 속눈썹이 집에 한 박스 있었는데 그냥 아름다운 가게 다 기증하고 제가 안 쓴 지 2년 넘었습니다 인조 속눈썹은 쓰지 않지만 그래도 마스카라는 씁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피곤하면 눈이 이렇게 아래로 처져 보이거든요 일할 때 너무 피곤해 보이면 여러모로 좋지 않더라고요 이 속눈썹을 바짝 올려주면 확실히 좀 생기가 있어 보여서 평상시에는 안 하지만 미팅 갈 때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이럴 때는 마스카라는 해주는 편입니다 여러분 이 제품 좋아요 미샤 마스카라를 이은 정착템 뭉치지 않고 잘 발리고 여러분 고정력도 좋고요 그리고 가루 날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꾸준히 쓰고 있고요 이 미샤 제품이랑 비교를 했을 때 단점이라고 하면 그 제품은 내용물이 속눈썹에 골고루 두껍게 묻어서 속눈썹 자체가 두껍고 길게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속눈썹이 이거는 두꺼워 보이진 않고 엄청 내추럴해요 촬영할 때는 아직도 미샤 제품을 쓰고 데일리로 평상시에 쓸 때는 이 데이지크 제품을 쓰고 있어요 롬앤 네오문 베로댄 지크 02번 페어리 파우더 이거 블러셔 색깔 너무 예뻐요 여러분 제가 다른 거 쓰다가도 항상 딱 생각이 나는 그런 침착한 코랄 색깔? 아이라이너는 바깥 점막 좀 그려주고 살짝 빼줄게요 저는 전형적으로 눈 안쪽 점막을 채우면 답답해 보이는 스타일 그래서 안쪽 점막은 채우지 않고 바깥쪽만 채워줄 거예요 20대 때 점막 채우는 것도 어려워하던 시절이 있었죠 언제적이야? 그때는 점막 채우는 게 너무 무섭고 잘 안 되고 이렇게 손 대면 자꾸 눈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아이라인 그리는데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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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제가 두 가지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컬러 립밤 이거는 신제품 로맨에서 새로 나온 주시라 스팅 틴트 아까 립밤 발랐던 게 있어서 일단 그거 닦아내줄 거고요 컬러 립밤으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거기에 살짝 물기 머금은 효과를 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톡톡 두드려서 립밤 옆으로 바르지 않고 두들겨서 바르는 거 잘 실천하고 있죠 여러분? 안 그러면 제가 붕댕이 팡팡 때리러 갑니다 이렇게 컬러 베이스는 완성 이 틴트로 중앙만 살짝 발라줄게요 손가락은 살살 이렇게 하면 완성 은 아니고 저희 악세서리를 착용해야 합니다 팔찌 귀걸이를 뿅 귀걸이를 해줬고요 마지막으로 세트 목걸이 목걸이 예쁘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데이지 팬던트가 들어간 목걸이까지 해주면 완성 완성 너무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찍어가지고 상당히 어색합니다 요즘 제가 어떻게 메이크업 하고 다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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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